일단 양쪽 다 탑정글 쪽에서 좀 강한 픽들이 나와서 상체 싸움이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데 바톤 쪽도 싸우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양쪽 다 킬각 잡을 수도 있고 돌아다녔을 때 파괴력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오브젝트 초반 유출부터 해서 도전해서 뭔가 좀 빠르게 스노우볼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피어까지 그 상승세에 만들어갈 수 있을지 경기 보겠습니다 1, 3, 2 시작됐고요 미니언 생성까지 3, 3초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마크하면서 이따 포탑으로 가면 큰 사태는 피했어요 나름 빠른 시점이라 집에 갔다 올 수 있는 선수는 가서 충전 좀 하고 오면 될 것도 같고요 분명히 이론상 라인전 단계 럼블을 상대로나 레넥톤 상대로나 강점이 있고 한 타도 잘만 하면 좋다가 될 수 있지만 막상 라인전에서 맛이 맹맹하게 됐을 경우 한 타 때 은근히 조폰도 많이 타고 그냥 뭔가 진입도 잘 못하는 이런 장면도 많이 나와가지고 그럼요 시앗으로 한번 체크를 하겠죠 이렇게 서로 봤고요 쫓아가다 뒤를 한번 쳐봅니다 오너 실제로 대부분 AD 정글러들은 좀 맞대면서 싸웠을 때 교전력에서 AP 정글보다 초반에 앞설 때가 많아서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케넨도 라인을 넣어주고 있고 아지르도 코르키 상대로 딜교환이 괜찮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오너도 상대를 밀어낸 거고 랩터도 양보를 빨리 한 거죠 연패룡이라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 또 이번에는 제우스가 라인 주도권을 위해서 사이드 주도권을 위해서 지금 집공에다가 AS 케넨을 가는 걸로 보여요 갑박 오레비 여기 쌍도 하나 더 빌려주세요 다이랏죠? 그냥 돌파해서 그냥 뒤져버리면 아니 진짜 한방에 또 옷 갈아입고 갑박을 다 베이크봄이랑 일단 옷에 갈아입으면 네! 근데 오너가 오레비 바로 오레비 안 버리면 네 진짜 6이 아니었기 때문에 환복이 안 됐고 그 점을 잘 노렸어요 그렇죠 정리를 생각보다 빨리 했어요 여기서 한번 투닥 투닥 했었는데 노티러스 오우 이런 각이 매소 5레벨이긴 한데 각이 워낙 날카로워 우와 그렇죠 나오자니 케넨이 탑 주도권을 꽉 잡고 있고 그럼 아래 타고부터 일단 한번 긁어볼까? 그렇죠 여기서 이득보다인데 자열에 빠졌고 어 어 일단 포탑으로 들어가자 그렇죠 안쪽으로 화살 자 전멸 빠졌고요 괜히 잘못 묶이면은 워낙 위험한 지역이라고 이득을 봤으니까 예 그리고 넘어가서 네 클리어 피가 반피인데 쫓아내고요 네 어 어 당신 써도 이거 그다 막 못 작아서 네 전멸 뽑고 그러면 케넨이 뭐 하겠습니까 이거 그래서 팀이 다 해야 돼요 네 그런 결단을 위해서 또 서포터 고민하다가 노틸이 야마 나왔다고 봤는데 네 아유 날카롭긴 했는데 네 조금 짧았는지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 다 차치하고서 그냥 레넥이 케넨을 못 막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손해가 계속 누적됩니다 아주 심플하게 네 레넥도 어떻게 보면 그냥 싸움을 하러 가고 싶을 거예요 맞아요 차라리 서로 불러가지고 싸워라든가 문대 쪽에서 뭔가 사건을 만들든가 해야지 이게 사실 미포 같은 친구들도 뚜벅이 입장에서 포지선 강제되면 싸먹힐까라는 그래서 네넥이 왔어요 그렇죠 네 클리어도 오케이 나도 가고 싶었어 다 와서 싸 맞아 네 근데 뭐 T1이 지금 다 막상 모이니까 일단 바텀 라인 관리하고 천천히 대처하죠 그럼 너네 전력 먹어 다 왔으면 먹어야지 다 왔으면 먹어야지 네 너네 뭐 텔도 썼던 것 같은데 네 너희의 진심을 봤다 네 하지만 니는 좀 들었지 네 전가를 다 치른 거니까 그럼 여기 또 긁어 주기 시작합니다 캐리아가 아즈르 위에 붙어있는게 크긴 커요 그러면 전력까지 쓰고 공성 변기까지 씁니라 한 방에는 안 깨져서 네 실제로 아까 바텀 쪽에서 아즈르가 바텀에 설 때도 캐리아가 뒤에 붙어있었잖아요 그 비슷한 게 탑에서 또 나올 거 아아아아아아아아 이게 다른거에요. 그냥 가만있으면 케넨이 계속 법니다. 성원이 선택하기 나뉘어. 아 이게 경계가 나왔던. 내가 잡을게. 내가 불었거든요. 근데 이게 쭉 때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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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불러달라니까. 흔들리겠는데. 2,300을 앞서 이렇게 2명이 때리면. 답줄. 답줄. 이게 열받아서 그냥 거는건데. 진짜 BNK POX 입장에서 미치고 팔짝 뛰게는게. 다 필요없고 케넨 때문에 다 뚫리는거에요. 케넨 쪽에 신경이 너무 많이가있고. 케넨 불러내면. 아 걸렸어요. 나와야죠. 나오고 자리잡고 드래곤 가는건데. 그 사이에 또 케넨이. 타월은 왜. 아니 속도가 지금. 그리고 바론쪽 압박도. 그래서 인원배치 잘해야되요. BNK POX. 빨리 먹을거 먹으면서 바론쪽도 의식해야합니다. 상대는 T1입니다. 바론갑도. 아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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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먹고. 빨리 먹고. 빨리 먹고. 빨리 먹고. 가자. 바빠. 얘 뒤로 준비됐는데. 8천 7천. 빨리 가서 걸어 뒤로. 진짜 캐리아가 옆에 있고. 뒤로 걸어. 4천. 걸어 걸어. 뒤로. 걸어 일단 걸었어요. 에엑콘 뒤로 살금요. 뒤로 붙고. 못 뺏겼고. 레넥톤이. 터졌고. 이미 앞라이부터 터지고 있는데. 아 이거 막 그러면. 빠른데요. 틀렸는데요. 헤라 도망가. 이미 하면 끝났구요. 예. 뒤로 왜 이렇게 급하게 걸어. 아니. 아니. 바로 날아먹었거든요. 예. 이게 결과적으로 또. 페이커 질러. 마음이 급해가지고. 좀 빨리 걸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럴 수밖에 없죠. 아. 클로드에 맞췄지. 예. 막상 아까는 걸라고 그랬었잖아요. 예. 와. 그리고 여기. 앞에서 검수를. 아우. 고생각. 시원. 말려 죽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열받게 이겼습니다. BNK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이게 운영으로. 그 게임 그냥 작사를 내버리는 거. 정신간이에요. 그냥 못 막아요. 아우. 이게 공속. 아 그럼 뭐라도 해요 빨리. 아우. 달려들지를 못하시라. 걸어서. 주로 걸어 주로. 주로 걸어. 주로 아랫. 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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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 민현한테요? 네. 자. 자. 다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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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 그리고 어airs. 다이란. 다이란. 타현 네가 Vegan. 어떻게 이렇게 갈아있나요? Megia. firma 사람이 포기하셨어요. gerek knight. 아 CO2 도발이 Somagg. 디oo시 ST. 그 scree. eland. 노공이 코너. полож. 지는 nom. 저 수로 밀é Na turn. 버그... 아 would vors. 10분쯤에 마무리 되겠습니다. GD! 그냥 박살을 냈습니다. 데미지 보셔도 30분 게임인데 데미지가 서로 안 높잖아요. 한타를 거의 안 했습니다. 그냥 사이드로 끝냈어요. 급하게 만들고 운영하고 사이드 하면서도 본대쪽에서 방어할 때 또 방어 잘해주고 다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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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2틀이거든? 나 2틀이거든? 다이라! 이거 레넥 프리 쓸거야? 야 잘못했다. 나 쓰겠네. 프리 쓸거야? 없다던데? 나이스! 나이스! 아이고! 레넥 프리 쓸쓴! 아이고! 아이고! 레넥 프리 쓸쓴!